자 그래서 최후 단어네요 뭐요? 로그인이 안 돼 있네 잠시만요 사이즈가 안 맞네 아 이거 왜 이래? 좀 작아져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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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Thursday Thursday 쓸 수 있어요? Thursday 오케이 Thursday 이제 이 이름도 알아야 되죠? Man Man Be going to Be going to Be going to 선생님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가 왔을 때입니다. Be going to 뒤에 이렇게 뭐 뭐 하다 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그때는 자 고의 뜻이 원래 고의 뜻이 뭐예요? 가다 가다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원래 going의 뜻은 어제도 수업의 뜻이 하다 시의 ing 그렇죠 가는 중인 어떤 가는 중인 어떤 시가 되거나 또는 가는 것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이름 이렇게 되는게 원래 맞아요 근데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가 오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요거랑 합쳐서 예를 들어서 Be going to eat 하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먹을 예정이다 또는 Be going to go 하면 뭐겠어요 Be going to go 가는 예정 갈 예정이다 Be going to make 하면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갈 예정이다 내가 뭐 먹을 예정이다 이럴 때는 I am going to eat 나는 먹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먹을 예정이다 I am going to eat 나는 먹을 예정이다 I am going to eat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의 여자 형제 해볼까요 나의 여자 형제는 마이 시스터인데 마이 시스터가 모을 예정이다 하고 싶으면 마이 시스터는 암만 길어봤자 데이 응 마이 시스터즈면 데이겠지 여러 명이니까 마이 시스터 한 명이면 암만 길어봤자 여자예요? 응 그러면 암만 길어봤자 She 이니까 요 뒤에 오는 B 동사는 나의 여자 형제가 모을 예정입니다 여기다 하고 싶으면 마이 시스터 B 자리에 is 오고 마이 시스터 is going to e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B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막 걸어 돌아다니는 거 잘 기억이 안나요? 네 응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 놓을게 재우가 기억 안나는 거 써놓고 좀 이따가 다시 공부하고 와서 선생님 그거 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돌아다니다가 기억 안 났어 그치 니가 혼자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응 오케이 오케이 내가 뭘까 그 다음 Talk to Talk to 이건 지난 시간에도 했죠 Talk to Talk to 자 Talk to 가 그러면 Talk to가 하다시인데 그러면 얘가 얘가 하다시니까 여기다가 이런 걸 붙일 수 있는 거야 응 Talking to 그러면 Talking to는 Talk to하고 뜻이 조금 다르겠지 네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두 가지 뜻이죠 누구누구에게 말을 거는 중인 하고 누구누구에게 말을 거는 거 그렇지 자 네 가지가 되는 건 하다시 앞에 To 를 붙였을 때야 To talk to 하면 말 거는 거 말 걸기 위하여 위하여 말 걸기 그렇지 오 뭐 해서 말 걸어서 이렇게 네 가지 되는 건 하다시 앞에 To 를 붙였을 때예요 시간이 이걸 익히는데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어머 주위에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났고 그렇지 그럼 Lying Lying 쓸 수 있어요? Lying 누가 뭐예요? 이러면서 히? 히? 히스 히스 뭐 할래? 히스 히스죠 히는 누가 그가 하고요 이건 누구의 달라 히하고 히스는 달라요 히스 히스 오케이 기억이 안 났고요 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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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농구 농구를 바구니 농구는 바구니에다가 공을 넣는 거잖아요 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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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펄 퍼펄 색깔도 이제 많이 알아두셔야죠 퍼펄 뉴 뉴 뉴 뉴 뉴 뉴의 반대말은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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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세가지 뜻은 다 똑같은 뜻이니까 아무거나 하나하나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단어뜻 중간에 이런거 하면 관계없는 뜻이란 얘기에요 이건 다 비슷해 그렇게나 추워요 너무나 추워요 매우 추워요 다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는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두가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문장 속에서 이 둘 중에 무슨 뜻인지 무슨 뜻으로 사용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장 속에서 이 두가지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모르네요 무슨 뜻인다든지 모른다는 너무 많은데요 Go Go Today Today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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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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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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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친절한 착한 희 희 희 희 희예요 희스예요 힘이에요 힘이에요 희 뭐라고 희 희죠 희 누가 라이스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재우가 희하고 희스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희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희 무슨 뜻이겠어요 카인드는 친절한 이란 뜻입니다 희 그러면 친절한 친절한 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친절한 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희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누가 다 만들 때 네 읽어볼까요 희 희 무슨 뜻이에요 희 희 고 했든 몰라요 혹시 희 희 고우즈가 무슨 뜻이에요 그가 간다 이 말이죠 희 고가 왜 고우즈로 모습이 바뀌었는지 혹시 모나요 아니요 왜 고가 아니고 고우즈죠 나는 간다 는 뭐예요? 모르네 나는 간다 그럼 뭐예요? 뭐라고? 아이고 오케이 여기는 왜 아이고즈가 아니고 왜 아이고예요? 그는 간다 는 희고즈인데 나는 간다 는 왜 아이고예요? 응? 그는 간다 읽어보세요 밑에 거 I go to school 스쿨 밑에 거 읽어보세요 He goes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야? I go to school 그는 그 I go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야? 그러면 간다 학교로 I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로 간다 그럼 He goes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형 I go to school 공개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이렇게 응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형 형 내가 할게 그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읽어보세요 네..이걸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그들은 학교로 간지라고 그들은 학교에 간다. 그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어? 자 이거 누가다. 나는 간다네? 누가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 자신감이 없을까? 모르는가 보네 그럼 하다시면 또 셋 중에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다 그가 간다가 있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왜 다 질문일까? 왜 여기는 하다시 두고 여기는 왜 하다시 두세요? 그러면 그녀가 학교에 간다 해볼까? 그녀가 학교에 간다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슈 스스콘 도 이거 뭐 안 넣어도 돼 왜 쉬고가 아니고 쉬고세요? 자 재우야 내가 한 열 번은 설명하는 것 같아 그치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일단 비 동사랑 하다씨랑 양념씨 양념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다씨에도 세 가지 종류 두가 있는 경우 더즈가 들어가 있는 경우 디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 했어 그러면 그 중에 더즈가 들어가는 경우는 누가 다 지금 이게 제목이 누가 다 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야 어? 자 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를 들어서 나의 아빠가 간다 이것도 누가 다네 그럼 나의 아빠가 가면 나의 아빠는 마이 데드인데 가다는 고야 그럼 나의 아빠가 간다 마이 데드 고 이렇게 하면 되지 되긴 뭐가 돼 어? 나의 아빠는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응? 나의 아빠는 몇 명이야? 남자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럼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희 희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야된다 안그랬어? 응? 희 쉬 또 한다 희 쉬 이 뒤에 하다씨를 쓸 때는 더즈가 들어간다고 몇 번 얘기하냐 응? 희 그러면 나의 아빠와 엄마가 간다 누가? 누가 나의 아빠랑 엄마가 뭐한다 간다 이건 어떻게 할까? 응 마이 데드 앤드 맘 하고 이게 누가 했고 그 다음에 간다가 고야 응? 응 이렇게 하면 마이 데드 앤드 맘 고인데 이 속엔 두가 들어가야 돼 더즈가 들어가야 돼 더즈?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응? 나의 엄마랑 아빠는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응 그럼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니? 응? 그러면 마이 데드 앤 맘 고야 마이 데드 앤 맘 고즈야 둘 중에 뭐야? 나의 엄마랑 아빠가 간다라는 표현은? 마이 데드 앤 맘 고즈 마이 데드 앤 맘 고즈 어? 누가 다 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암만 길어봤자 이건 대의잖아 대의 나의 엄마랑 아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간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나의 엄마가 간다 해볼까? 그럼 나의 엄마는 마이 맘이고 그럼 마이 맘 고 이렇게 하면 나의 엄마가 간다가 되나? 어때? 누가 나의 엄마가 뭐한다 간다 누가 마이 맘이 뭐한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마이 맘 밤만 길어봤자 뭐야? 시 시 고야? 시 고즈야? 이 질문이거든 지금 시 고즈 시 시 이 시 뭐 뭐 한다 할 땐 여기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냐? 여기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고즈 소 tras 고즈 babys 좋아 고즈 emy 클립하면 돼? 될까요? 안될까요? 그동안 유튜브에서 선생님 설명한 거를 그냥 대충대충 들으니까 지금 와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모르는 거 선생님이 알려줘야지 그래서 그 자동차가 간다는 더 가고 와우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고우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누가 그 자동차가 뭐한다 간다는 이렇게 일단 만들어 봤어 여기에 두가 들어있어야 되지 더드가 들어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더드가 들어있는 거야? 어? 뭐라고? 네 오케이 더카 암만 길어봤자 네 뭐라고? 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자동차가 간다는 더카 거우즈 해야지 무슨 더카 고야 암만 길어봤자 자동차 한 대잖아 어? 응 그러면 더카 고야 더카 고우즈야 더카 고우즈야 더카 고우즈 음 좋아 그러면 안녕 누가 그 버스랑 자동차가 뭐한다 간다 해볼까? 그러면 더 버스 암드 더 카르가 그 버스와 자동차고 그러면 가다는 고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더 버스 앤더카 고우 해야 되는 거야? 더 버스 앤더카 고우즈 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어느 게 맞아? 고우즈 뭐라고? 고우즈 고우즈 해야 되지 그치? 더 버스 앤더카 암만 길어봤자 뭐야? 거의 다 그러면 데이 고우야 데이 고우즈야 데이 고우즈야 데이 고우 처음 봐 이런 거 응 응? 근데 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 음 오케이 그 다음 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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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C예요? 어떤 뭐라고? 어떤 C죠?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나의 형은 잘생겼습니다 나의 형은 My Brother 하면 되겠지? 나의 형은 잘생겼다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나의 형은 My Brother 라니까 나의 형은 잘생겼다 My Brother 이게 누가 가지 누가 다 나의 형은 잘생겼다 My Brother 나의 형은 잘생겼다 내 형은 잘생겼다 My Brother my brother 나의 형은 잘생겼다 My Brother is handsome 나의 형은 잘생겼다 My Brother is handsome 그럼 나의 형들이 잘생겼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형이 둘 있는데 둘 다 잘생겼대 그럼 마이 브라더즈 누가 어? are handsome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왜 이번엔 is가 아니고 왜 are 해야 되는 거야? 마이 브라더즈 are handsome 그 이유는 마이 브라더즈 한번 길어봤자 네 그래 자 b 동사도 상황에 따라서 m 쓸 때도 있고 is 쓸 때도 있고 r 쓸 때도 있지 어? 근데 is를 쓸 때 is랑 같이 쓰는게 뭐야? he she is is 그러면 똑같은 규칙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규칙이 무슨 c 를 쓸 때도 사용되는 거야? 하다 c 를 쓸 때도 사용되는 거야 그가 간다 he goes 그녀가 간다 he goes 그것이 간다 he goes 뭘 배웠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look for look for 근데 Communications 보니 하다 손 rate 가봅 revel 자 그러면 어떤 남자 한 명이랑 관계에 있는 말들 세 가지 다 배웠어 지금 히 그리고 히스 그리고 힘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야 하다시 앞에 가요 히스는 그 의란 뜻으로써 누구의 이고요 히스 중에는 어떤 물건이 옵니다 히스 칼 히스 소유격이라고 해요 어떤 물건의 소유자 여기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군지 히스를 붙이니까 어 그 남자야 자동차 그 다음 힘 얘는 그 를 이란 뜻으로써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가 아니고 누구를 이란 질문인데 남자 한 명일 때는 얘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얘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얘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두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나는 그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 영어로 누가다 를 붙여서 영어를 시작하면 되죠 나는 그를 좋아해요 넌 어떻게 할까 뭐 이게 영어로 뭔지 혹시 몰라요 영어로 뭐예요 이거 뭐라고 나 뿌입니까 이게 마이 뿌입니까 아직 나는 내가를 모르면 어떡하냐 어 나는 행복하다 이거 재우야 어떻게 하니 아니 그러면 나는 영어로 뭐야 아니 그러면 나는 그를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아니 내가 누가 다를 붙여줘야 된다 이니깐요 영어로 누가 다를 붙여줘야 된다 이니깐요 영어에서는 아 아 뭐라고 힘 힘 이렇게 하겠죠 I like him 그 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는 나를 좋아한다는 어떻게 할까? 누가 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그는 좋아한다 이렇게 영어 표현을 시작하겠네. 그래서 뭐? 히 히 지금 이 문장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라이크 뜻이 뭐예요? 좋아해요. 무슨 씨예요? 하다시. 그러면 그가 좋아한다고 할 때는 이 속에 뭐 들어있어야 돼요? 더 좋아. 더 좋아. 좋습니까? 오케이. 재고 갈 길이 멀다. 몇 학년? 4학년. 계속 계속. 룩스라이크 뭐라고? 룩라이크 룩라이크? 잠깐만요. 이거 기억 안 나요? 뭐라고요? 오케이 번호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 이거 왜 이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라고요? 진 진 진 진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지? 힘 힘이 없죠? 힘 이거는? 모르겠고?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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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중간에 이런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뜻하고 이 뜻하고 이 뜻하고 이 뜻 이 세 가지 뜻이 서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세 가지 뜻을 갖고 있고 문장 속에서 색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재우가 또 모르고 있네요 여기는 쉼표죠? 그러면 이 뜻하고 이 뜻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 셋 중에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공부가 부족하네요 그렇죠 인 더 픽처 인 더 픽처 인 더 픽처 인 더 픽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은 여깄네 무엇은 더 픽처 그 그림 그 사진 무엇 그 그림 그 사진 인 더 픽처의 뜻이 뭐였어? 그 사진 속에 그 사진 속에 그 그림 속에 니까 여섯 가지 질문이 일단 뭐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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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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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무엇 어떻게 왜 그렇지 잘 알고 있네 드디어 어떻게 또 어떤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하고 어떻게는 좀 다르지만 비슷하다 치고 왜 중에서 인 더 픽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사진 속에 아름다운 집이 있다 그 사진 속에 그 그림 속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사진 속에 아름다운 꽃도 있다 그 사진 속에 그 그림 속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이거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그랬더니 그 사진 속에 이릅니까? 어디 그랬더니 그 사진 속에 이릅니까? 누구 그랬더니 그 사진 속에 이릅니까? 무엇 그랬더니 아따 힘들다 무엇 그랬더니 그 사진 속에 그럽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그 사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왜 그랬더니 그 사진 속에 있다 이릅니까? 뭡니까? 이 그 뭐? 그 사진은 그래 무엇이야 그 사진은 무엇인데 나는 그 사진이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무엇 무엇 속에 그러면 그 사진 속에 이러겠지 근데 그 사진 속에 가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누가 저 뒤에 막 뛰어가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 이랬어 그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 그랬어 앞에 막 이거 잘 못들었어 그러면 재호가 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어볼 건데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 막 이랬어 지나갔어 뭐라고 물어볼 거냐고 어디? 그래 당연히 어디지 어디 어디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사진 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 재호가 의외로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못 찾네요 열심히 연습 좀 합시다 그럼 아름다운 꽃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요 그 무엇이 있니? 그 그림 속에 뭐가 있니?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 이건 무엇이고 이건 어디네 이거는 하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ind find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나의 아빠가 찾는다 누가? 다 다 어 그럼 나의 아빠가 찾는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나의 아빠가 찾는다를 My dad? My dad 응 자 오 여기다 들어갈 말 완성시켜 My da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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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아 find find 뜻이 뭐야? 찾다 찾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다 나의 아빠는 찾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 동사야 하다시야 도대체 하다 나의 아빠가 찾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 음 대드에서 My dad is fine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뭐 하다시면 셋 중에 뭐예요? 하다시를 단어에서 배운 모습 그대로 쓴다는 거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두 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쵸? 응 그러면 도즈가 아니고 두 를 써야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응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아 앞만 길어봤자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그때 앞만 길어봤자 생각한다고 그럼 My dad 앞만 길어봤자 희 응 그럼 희니까 두가 들어있죠? 응 응?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My dad finds 이렇게 해야지 나의 아빠가 찾는다가 되겠죠 재호야 어? 오케이 그럼 Lie Lie Lie도 조심해야 될 게 눕다란 뜻과 거짓말하다란 뜻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문장 속에서 눕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거짓말하다로 쓰였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Lie는 저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씨예요? 파다 씨 파다 씨죠 그러면 그들이 거짓말한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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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이 알? 응 응 응 응 이렇게? 네 얼음 세어버려 데이 라인 그러면 나의 형이 거짓말한다고 해볼까? 나의 형이 거짓말한다 나의 형은 아까 계속했죠? 나의 형이 뭐 했어? 마이 브라더 나의 형이 거짓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의 형이 거기서 나의 형이 애요? 마이 브라더. 암만 뒤로 봤자 뭐해요? 그러니까 나의 형이 거짓말 안다면 마이 브라더 라이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나의 형들이 거짓말 안다는? 내 디디는 왜? 사귀어, 사귀어 1번이예요? 2번이예요? 몇번? 1번이예요? 왜 1번이예요? 1번이예요? 글쎄 rehearsals 두가 들어있는 my brother's lie 해야 되겠죠 무슨 시에요? 어떤 시죠? 슈퍼마켓 무슨 시에요? 이런 시죠 계속해서 뭐라고? 뭐 자신감 없이 얘기해가지고 선생님 모르겠다 스펠링 좀 얘기해주고 F O O 이렇게? 자 얘는 설명해줄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답을 Found입니다 Found Found 자 Found는 과거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과거형이란 뭐냐 이 Found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냐 원래 모습은 두가 들어있을 때는 이게 원래 모습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갔다? 디드 디드 디드가 들어왔다는 얘기냐 디드 디드는 두의 과거형입니다 뜻으로 얘기하면 야는 두는 하다인데 디드는 했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둘이 이렇게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진다? Found Found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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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서른 네개 했고 모르는게 여덟개에요 다시 공부하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이게 뭐였다라고 얘기해 주시구요 됐습니까? 그리고 좋아하니까 쓰기 연습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쓰기 연습 좀 하고 쓰기 시험치도록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